짬뽕 뭐 먹을까? 짬뽕 먹을까? 짬뽕 좋아 좋아 따뜻해 짬뽕하고 탕수육 하나 주세요 술은 이따 가져갈게요 네네 아니 저기 뭐야 이번 주말에 뭐 해? 나 주말에? 아 1박 2일로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 주말에? 그걸 왜 얘기를 안 해? 뭐 그런 거 일일이 다 얘기를 해 아니 나랑 주말에 뭘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얘기를 해줬어야지 아니 뭐 그런 걸 다 얘기를 해 1박.. 1박 2일로 누구랑 가는데? 아 그냥 있어 애들 여자애들? 남자도 가는 거 아니야? 아니 무슨 생각 하는 거야? 내가 남자들이랑 여행을 왜 가? 그렇지 아니지? 여자들끼리 가서 헌팅해야지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아 진짜 너무 진지충이야 아빠는 정의해 밖에서 아빠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? 아빠라는 말을 왜 하는 거야? 왜 못하게 하는데? 아이 지금 깜짝 놀라잖아 저분들 누가? 지금 우리 둘이 연인인 줄 알고 싸우다가 너 만약에 가면은 나한테 어떻게 한번 들어와서 헌팅할까? 이러려고 지금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 아빠라 그러니까 지금 완전 나한테 넘어왔는데 지금 나한테 딱 반해가지고 저기 단발머리 하신 분 어떻게 한번 나 지금 꼬셔보려고 했다고 지금 무슨 개소리 하는 거야? 아무튼 여행 안 돼 아 왜 안 되냐고 이 여행 반대했을 때 나이 지금 스모 자리 아빠 성인 되면 외박을 할 수도 있지 성인 되면 외박할 수 있어? 어 그래가지고 중학교때부터 외박을 했어? 아이쿠 그때는 질풍노도의 시기고 질풍노도? 질풍노도라 그래서 다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아빠는 중학교때 왜 날 낳았어? 질풍노도의 시기 진짜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가 있는 거야 지금 그니까 나 간다 안 돼 안 돼 야 너 잘 봐 너 1박 2일로 너 여자들끼리 놀러 간다 그랬지? 어 그럼 놀러 가서 식당 갈 거 아니야? 하지 그럼 가면은 저렇게 여자들끼리 왔다고 쳐? 그래 그러면은 남자가 이렇게 술을 따라 이렇게 술을 따라가지고 어? 딱 일어나서 괜히 딱 간단 말이야 우웩! 이런다고 두 분에서 좀 나가요? 네 제가 지금 용기라는 단어 아세요? 용기라는 단어를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지금 저거 묻으셨다 이거 풀 묻어 풀 풀 뷰티풀 요 말 한번 써봅시다 아빠 빨리 와 아이씨 왜 또 아이씨 아 지금 다 넘어왔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뭘 넘어와? 지금 나 막 혼인신고 도장까지 찍을라 그랬어 방금 너 새엄마 안 만들어? 무슨 야 아빠도 지금 혼자 지낸 지 15년이 됐다 15년 그거 좀 이렇게 새엄마 까만색 단발머리에 검정색 후드티 있고 맥주 먹는 사람이 새엄마 됐으면 좋겠다며 내가 언제요? 저분 생각은 안 하는 거야? 저분 생각 임마 내 생각이야 지금 완전 넘어왔어 지금 막 술 먹잖아 네가 데려가지고 화나가지고 지금 지금 열받아서 그러는 거야 맥주 먹다가 소주 먹잖아 너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지금 지금 저분 생각도 좀 하시라고요 아버지 뭐 어쩔티비 어쩔쩔티비? 며쩔티비? 어쩔 다이슨 V25 주택대 컴플리트 청소기? 응 삼성 제트 플립 쓰리 256기가 어쩔 LG 피리케어 개스끼야 뭐? 이 개스끼야 너? 이거는 그냥 욕이잖아 킹 봤쇼? 지금 화났쇼? 죽이고 싶쇼? 가만있어 너 어? 또 빡치쇼? 아 아우 열받아 응 안무랑구 어쩔저쩔? 너 못가 아 아 아 아 왜 킹 봤쇼? 열 봤쇼? 죽이고 싶쇼? 근데 아빠랑 못 죽이죠? 와 몇 살이세요? 관셈보살 아 아침에 살 왜? 아 맞다 굳은살 와 제발 아들끼리 좀 그만하라고 지금 새엄마 넘어왔어 빵빵 터졌어 새엄마 지금 단발머리가 지금 너무 웃겨가지고 2cm가 더 자랐다고 지금 기밀 3cm까지 더 내려왔다고 지금 알았어 알았어 릴렉스 오늘 나 왜 부른 건데? 아 우리 딸 스무살 됐잖아 됐죠 대학교 학교이기 때문에 했죠 축하해줘야지 그래서 아빠가 술을 한잔 사주기 위해서 불렀다 아 무슨 술이야 그냥 아빠가 술 마시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에잇 말을 또 그렇게 한다 아빠 마음도 몰라가지고 아 나 술 마시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아빠 말고 오빠 아빠 오빠 아빠 아빠랑 하지 말라 그랬지 아빠 새엄마 화나 아버지 새엄마한테 혼나 새엄마 맴매 들어 술은 아빠가 제대로 가르쳐 줄게 어? 아빠한테 술 배우잖아 어디 가서 사고도 안 치고 그냥 멀쩡하게 집으로 딱 들어오게 돼 있어 근데 어? 아빠 술 마시면 개잖아 무슨 말이야 지금 아 안 마셔도 그냥 개지 예에에 그럼 너 뭐 개딸이야? 아 맞다 아까 아빠 진짜 궁금한 거 있었는데 뭐? 술 마시면 오줌 쌀 때 왜 바지를 입고 싸는 거야? 술 마시면 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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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가 한잔 줄게 받아봐 한 손으로 받네 두 손으로 받아야지 어른한테는 두 손으로 네 그래 어 자 잠깐만 잠깐만 돌려야지 돌리고 먹어야지 어 뭐 해? 잠깐만 왜? 아빠를 고인을 만드네? 어? 아빠 살아있잖아 술을 이렇게 돌리네? 이거 아니야? 야 살아있다고 그만 돌려 그만 돌려 뭐 절 두 번반 할 거야? 에에에 그만하라고 돌려서 먹어야지 알지 내가 돌려서 마시는 거 돌려서 에에에에에 에 뭐야 다시 해봐 너 지금 술을 처음 먹어본다며 이 스키를 쓰네? 어? 이거를 써 이거를? 아니 아니야 아니야 처음 먹어본다며 처음이지 새엄마 깜짝이야 지금 새엄마 해볼라고 써줘 딸잖아 너 나중에 새엄마랑 둘이 이러고 술 먹을 거야? 좋겠는데? 뭐? 합이 잘 맞는데 우린? 이게 진짜 술 처음 먹어본 거 아니지 너 지금 아 둘이 너무 터가지고 아버지 틀렛더요 아 아 터 너 맥주 맥주 먹어 너 맥주 먹어 아빠 그러면 이왕 맛있는 거 오빠 쏘미를 한 번 마셔볼게 아빠 어 야 그러면 저기 새엄마랑 새엄마 친구 있지? 앞으로 자주 볼 거니까 그러면 내가 한 번 말아볼게 아 너가 한다고? 말아봐 말아봐 한 번 해볼게 그렇지 두 손으로 아이 그래 그래 하나를 알려드면 열을 소주를 많이 타네 소주를 많이 타네 뭐해? 수희야 응? 뭐 한 거야 방금 수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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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너 이거 처음 맞아? 처음이지 아 왜 이게 별로야? 그러면 뭐 꽃 한 주? 아 잠깐만 앉아봐 뭐라고? 앉아 앉아 이경이 형 내부 다들 왜? 꽃 한 주? 어 이러다 불도 붙이겠네 얘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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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나 오늘 약속이 있었어가지고 이제 가볼게 아빠 진짜 미안 진짜 미안 진짜 미안 이게 이쒸 어 선정 너 어디가? 나 지금 가봐야 돼가지고 어? 아빠랑 저기 놀고 있어 뭐? 뭐야 어디 야! 어디가 너? 뭐 이게 뭐야 다 이게 수희가 어 빠져서 일하나봐 그게 아니고 지금 수희가 알아서 빠져줬어 아니 뭐 수희가 알아서 빠져주더니 저 응 어?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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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잖아 알아서 빠져줬어 알아서 형 단발머리 내 스타일인데? 단발머리가 내 새 와이프야 단발머리가 내 새 와이프야 혼인신고가 아까 할 뻔했어 가만히 있어 야 뭐야 너 왜 뭐야 왜 왔어 왜 왔어 아 나 훈트 가져온 거야 빠져줬어 훈팅 네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한 번 도와줘 새엄마 만들어줄 거야 원래 여자는요 상승 잘 안 되지 니가 해줄 거야 뭐네요 삼촌도 이고 만들어줄 거야 뭐네요 어 뭐네 안녕하세요 혹시 콩을 좋아하세요? 과메기 좋아하세요? 홍어 좋아하세요? 과메기 좋아하세요? 응 과메기 아빠 당첨 뭐야 나 과메기야? 나 과메기야? 저기 삼촌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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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과메기라고? 나 과메기야? 과메기 과메기 홍어 심지어 또 딱 홍어거든요 야 너 그래 너 삭힌 냄새가 나더라 내가 어디 삭힌 냄새가 나 좀 씻어 거기 좀 야 아무래도 아빠를 과메기를 만들면 어떡하냐 그럼 매기? 뭐라고? 매기? 나 매기냐? 과메기가 좋으세요? 매기가 좋으세요? 나 지금 매기라고 할 때 수염 이거 나한테 얘기하는데 수염을? 역시 나 좋아하네 지금 매기 좋아하네 매기 괜찮으세요? 바른데 바른데 어? 잠깐만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 있나 확인해 없어요 반지 같은 타투는 있고 아 됐다 그럼 됐다 알지 알지 네 번째 손가락에 타투 있는 여자 좋아하는 거? 좋아하는데요 혹시 남자친구분 있으세요? 아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?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자기야 인사해 새엄마 하니까 이름도 물어보고 자주 뵙겠습니다 뭘 자주 뵈? 네 운다 지금 간격에 눈물을 흘린다 지금 어떻게 합석해요? 아니 생기고 네 20살짜리 딸 어때요? 몇 살이에요 지금? 뭐라고? 잠깐만 뭐라고? 잠깐만 저기 이리 와봐 잠깐만 뭐라고? 족보가 이상해진다 아니 아니야 스무 살? 잠깐만 스무 살인데 친구인데 엄마라고 하는 게 이상해 어 그래 이거 잘못됐다 가자 아이 새엄마를 또 어디에서 찾나 선배 어? 주변에 좋은 여자 있는데 소개시켜 드릴까요? 이뻐? 아 당연히 이쁘죠 근데 나이랑 키가 어떻게 돼? 나이키요? 나이키 불가능은 없다